안녕하세요 루나스 액클링 캄파울루입니다 괜찮은 파워젤을 찾으신다면 오늘 영상을 집중해주세요 자전거를 타다 보면 찾게 되는 두 제품이 있습니다 근육의 피로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BCAA라는 제품과 죽어가던 라이더도 살린다는 파워젤이라는 제품이죠 저의 경우 자린이 시절 안양천에서 시작해서 잠시를 지나 아이유도 지나서 해비치 시스를 다녀왔을 때 인생 처음으로 봉크라는 걸 경험했는데요 애가 죽어가서 속도 20도 못 내고 골골 내니깐 잠깐 쉬면서 저한테 던져준 달달구리 액체 네 그게 바로 제 첫 파워젤이었습니다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작년이나 올해 자전거에 처음 입문해서 이게 뭐지? 저건 뭐지? 하시는 분들이 많죠 오늘 영상 보시고 파워젤이 좋은 건가 찾아보시면 생각보다 비싼 가격에 놀라실 것 같습니다 오늘 광고 제품인 에너 팔라티노스 파워젤이 14포 한 상자에 소비자가 22,500원 그러니까 한 포에 약 1600원 정도 하겠네요 다른 제품들도 K사 제품이 1400원 정도, I사 제품이 1300원, A사 제품은 2200원 월크리 먹는 S사 제품이 1300원입니다 파워젤 하나의 효력이 지속시간이 길다고 유명한 에너 팔라티노스조차 1시간이나 갈까 싶은 정도이니 제대로 파워젤을 마구마구 먹으면서 라이딩을 하려면 어휴 이게 얼마야 그래서 파워젤을 소개하기 전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먹으면 좋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체력이 완전 방전이 되는 본크가 오기 전에 먹는 것, 그리고 제대로 힘을 쓰기 전 미리 미리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엔업 섭취법에서도 15분 전에 먹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의 소화되는 시간이 필요한 제품인 파워젤이기에 아 죽겠다 싶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미리 드셔야 해요 파워젤은 혈당 수치를 높입니다 일반적인 파워젤은 말할 것도 없고 GI 지수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혈당 수치의 급격한 변화를 최대한 제어하는 것을 모토로 잡은 에너 팔라티노스조차 일단 혈당 수치는 올라가고 온몸에 힘이 돌기 시작하고 뭐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때 조금 주의할 점은 신이 난다고 오버하면 안 된다는 것 바나나 등 천연식품에 비하면 엄청난 속도로 흡수되어 에너지로 바뀌는 파워젤은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반드시 그 효력이 떨어집니다 이때 순간적인 본크 비슷한 게 오는 경우도 있기에 파워젤 섭취 후에도 기량을 서서히 끌어올리는 것이 좋고 라이딩이나 레이스 초반에는 가능한 바나나, 빵, 양갱 등으로 에너지를 섭취하고 중후반 또는 어필을 정복할 때 파워젤 섭취 타이밍을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새 제가 애용하고 있는 파워젤은 바로 이 제품 에너 팔라티노스 파워젤은 최근 새롭게 나온 국산 파워젤입니다 14포 한 상자에 2만원 조금 넘는 가격으로 파워젤 중에서는 꽤나 가성비 넘치는 가격을 보여주고 주머니에 간단히 꽂아놓고 나가기 좋게 하나씩 포장되어 있습니다 파워젤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만 얼마 전 다녀온 남북라이딩에서 다른 동료 라이더들에게 제품을 나눠드렸습니다 어떤 느낌이었는지 잠깐 여쭤볼게요 포도당, 과당, 저당, 덱스트링과 같은 여러 복합적인 에너지의 원천들이 벌꿀에도 존재한다는 팔라티노스와 함께 조합되어 있는 이 엔업 같은 경우에는 물력과 같은 구조가 간단한 당류로만 이루어져 있는 타파워젤과 다르게 러닝타임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렇다고 파워젤 본연의 임무인 즉각적인 파워 증가 효능 또한 놓치지 않은 제품이라 상당히 만족하며 먹고 있습니다 남산이든 부각이든 하나 딱 먹고 오르면 그렇게 힘이 날 수가 없습니다 엔업 파워젤의 점도는 상당히 묽은 편입니다 거의 시럽처럼 흘러내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덕분에 라이딩 중에 입에 털어넣기 편하고 많은 양의 물을 먹지 않아도 쉽게 목넘김이 가능해서 상당히 좋습니다 단맛은 엄청 달달구려하진 않은 편 아무래도 단순 설탕이나 무력과 같은 것이 아니라 대체당으로 대표적인 팔라티노스로 단맛을 내다보니 딱 기분 좋게 달달한 느낌을 제공합니다 복숭아 맛으로 딱 우리가 좋아하는 그 복숭아 맛인데요 한국인이라면 호불호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제품 상당 부분에 명백한 절치선이 그어져 있고 뚜껑 부분과 몸통 부분에 깊은 홈을 파놔서 장갑을 낀 상태로도 쉽게 오픈이 가능했습니다 몸통에 비해 입구가 좁은 편이라 아래서부터 쭉 짜올려도 밖으로 지저분하게 흐르지 않고 딱 입에 흘러들어오는 점도 좋았습니다 엔업과 함께 라이딩을 즐기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물통을 열고 엔업 아미노버터 레드프로를 한 포 깝니다 아미노산 프로틴 레드비트로 이루어진 이 분말은 500ml 물 한 통에 한 포 딱 타시면 좋습니다 달달해서 물맛도 좋아지고 손쉽게 영양도 챙길 수 있으니 맹물보다 훨씬 좋습니다 다음으로 라이딩 하다가 인기 만점이 될 수 있는 아이템 엔업 아미노 양갱 꿀홍삼 딴 건 몰라도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먹어보신 분들은 알거에요 20대는 모르겠지만 30대부터는 무한 공감할 수 있는 꿀홍삼 양갱의 맛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 엔업 아미노 4000 BCA 제품으로 제가 예전에도 다룬적이 있어서 이미 알고 드시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BCA와 L-아르지닌, L-글루타민이 골고루 배합되어 근육 회복에 효과가 좋은 제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을 모두 드시면서 라이딩을 하기에는 분명 부담이 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워젤, BCA, 아미노 워터, 양갱까지 이중에 맘에 드는 제품 하나 정도씩은 드셔보시면 라이딩하는 재미가 쏠쏠하게 오르는 맛이 있습니다 굿모닝 가입생, 유아사이클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